안녕하세요 브리즈 코리아 입니다 고퀄 브리즈 입니다 저희는 고퀄리티 시공을 하고 있는 브리즈 코리아 에요 지금 입고된 차량은 렉스턴 스포츠 칸 롱바디 모델 칸 모델 입니다 이 차량 세라믹 플러스 언더코팅과 더불어서 유리막 코팅 저희 제일 좋은 제품 브리즈 코리아에서 가장 좋은 듀라힐 코팅 더블 코팅 이에요 이 시공을 의뢰해 주셨구요 두가지를 따로따로 하시게 되면 금액이 160만원인데 저희가 패키지로 묶었을 때 150만원 10만원 DC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거 외에 썬팅도 하시고 더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할인율이 더 높아요 여러가지를 같이 하시면 더 높은 할인율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세라믹 언더코팅 시공을 지금 진행이 막 되었구요 며칠 전에 업로드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차량 렉스턴 스포츠 칸 이 모델도 프레임 바디 에요 프레임 바디다 보니까 이 프레임 차량 하부에 이 모든 프레임이 다 용접 부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용접이 많다 보니까 녹이 아무래도 빨라요 그리고 지금 이 차량에 차주 분께서 이 해안가를 많이 다니신다 라고 하시면서 언더코팅에 조금 신경을 써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자 해안가 그리고 산간지역 산간지역이라고 하면은 전라도 쪽에서는 무주 지난 장수 뭐 지리산 금방 그 다음에 충청도에서는 뭐 제천 충주 그리고 바로 위로 올라가면 원주 강원도 쪽 강원도 태백 속초 많죠 그쪽에 이제 눈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지금 10월 말경인데 벌써 영하 3도 이렇다고 그래요 이 강원도나 저기 제천 충주 이쪽은 아침 기온이 벌써 영하 3도 2도 이렇게 찍혔대요 그 정도로 춥고 눈이 많이 오는 동네입니다 이런 동네에서는 이 언더코팅이 필수에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구요 언더코팅을 꼭 해야 되느냐 뭐 안해도 되지 않냐 하부가 부식되어 가지고 차를 못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 않냐 그거는 안 겪어 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해안가나 산간지역 사시는 분들은요 차를 구입하시면 10년 이상을 타지를 못해요 하부가 이미 부식이 심해져 가지고 고치로 카센터나 사업소를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수리 불가 판정 받고 그냥 폐차를 합니다 그런 경우를 저도 수도 없이 봤구요 그런 거를 경험하신 분들이 아마 많으실 거에요 이 차주분도 분명히 하부에 녹이 그 전 차량이 심하게 낫기 때문에 이 차량도 해안가에 사시는지 모르겠어요 해안가에서 많이 타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처음부터 신차를 구입해서 탁수형이 와서 저희가 검수부터 언더코팅이 바로 들어갔는데 단 1킬로도 주행을 안하는 차량이에요 이렇게 새거일 때 바로 시공하시면 특히 저희거 세라믹 플러스 언더코팅 이 제품은 한번 시공하면 폐차할 때까지 보증을 해 드리고요 만약에 어디 까진다든지 차주의 실수를 왔다 찍혀 먹는다든지 저희가 전부 다 구상으로 AS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더코팅은 필수는 아니지만 필수인 분들이 있어요 필수는 아닌데 필수인 분들이 있습니다 녹과 부식 때문에 그지만 요즘에는 녹 부식 방지 뿐만 아니고 고속주행을 하실 때 타이어 노면 소음이라든지 휠 타이어가 고속주행을 하면서 생기는 공명음 이런 것들을 소음이 실내로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방음을 많이 하세요 하지만 세라믹 언더코팅 저희가 시공하고 있는 브리지 코리아의 세라믹 플러스 언더코팅은 한번에 시공하면 폐차시까지 보증도 되고 방음까지도 해결되는 제품입니다 방음 따로 방음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언더코팅 하나만으로도 방음을 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언더코팅을 시공하게 되면 녹 부식 방지에 방청 플러스 방음까지 이렇게 두 마리 토끼를 한번에 잡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기가 좋잖아요 세라믹 플러스 제품이 세라믹 플러스 언더코팅 지금 이 차량 시공 시간이 보통 8시간이 걸립니다 프레임바디 차량 뿐만 아니고 승합차, 승용 모든 차량이 최소 6시간에서 길게는 8, 9시간이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한 대만 시공할 수가 있고요 저희 브리지 코리아 전국에 지금 15군데, 16군데 매장이 있습니다 지금 오픈 준비 중까지 하면 16군데 매장이 있는데 시공을 받으시려면 미리 전화를 하셔야 돼요 예약을 해주셔야 돼요 원하시는 날짜에 시공하시려면 저희 브리지 코리아의 통합번호 전국 통합번호는 16882526 이고요 전화를 거시면 멘트에 따라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가까운 지역에 번호가 나와요 그러면 그 번호를 누르시면 해당 프로샵으로 바로 연결이 되고 문의, 상담, 시공 예약까지 전부 가능하십니다 이 전화 16882526 무료 전화입니다 얼마든지 전화 걸어주셔가지고요 궁금하신 거 다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라믹 플러스 언더코팅 시공이 완성돼서 건조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건조가 끝나면 탈구했던 모든 부품들 다시 장착을 하고 마무리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다음 시공단계 유리막 코팅을 의뢰해주셨는데 유리막 코팅까지 시공이 될 거예요 저희 브리즈 코리아 세라믹 플러스 언더코팅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구독 그리고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감사하고요 렉스턴 스포츠 칸 하부 언더코팅은 세라믹 플러스가 다릅니다 감사합니다